그러면 굿맵을 안하겠죠 애들이 굿맵 질리니까 그것도 그러네 신맵 많이 할걸요? 신맵을 위주로 좀 하다가 조금.. 시간이 좀 지나면 어 뭐야 포칭킥 하시죠 내가 튕겼어요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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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길 뻔했어요 지연이? 네 지연 때문에 아이 그놈의 예파겠구나 지연이 어 루시아 집에선 지연이 안떠? 아까 한번 떴어요 컴퓨터 바꿔 바꿔줘요 오빠 컴퓨터 내놔요 아 안돼 컴퓨터 얘기하지마 루시아한테 이렇게 빡치니까 야 내가 이거 배그 때문에 초반 얼마나 빡쳤는데 호황성 문제 때문에 아 그거 좀 빡치긴 하죠 우리 옆에 이빠이 워우 총먹으면 총먹을 잘 빼앵 피엘님 이기실거라고 믿어요 피엘 형 자리 하나 내렸어요 아니 나 떨어지자마자 에너지 달았는데 뭔소리야 이 사람들한테 아니야 그 옆에 내렸다고요 그 옆에 내렸어요 그 옆에 내렸어요 사람 내렸다니까 지금 어? 쟤네들 같은 팀 아닌데? 이 가실 여기. 3-3에도 내렸는데? 3동, 아 저거 어디야? 동상우소 뒤로 돌아, 뒤로 돌아가 가고 있어요 무얼 샷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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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제 너 봤다 발음이 잘 무서워 희절 마감 마감 누구야 이거? 나 가방 하나 먹었다 아니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더니 사업 해드릴까요? 저희 한 스쿼드, 한 스쿼드 싸우고 있어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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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핑 한 4명? 아, 한 3명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 싸우는 거 아니면 그냥 버려요 응 네 네 근데 잡아, 잡긴 잡아야 되는데, 쟤네 그럼 그쵸, 잡아야죠 그쵸, 불이 파밍할 때 걸리적거릴 테니까 안 보이는 데인데? 지금 총 소리가 안 나서 아마 끝났을 거예요 유암피 소리가 막 들렸거든 유암피 소리가 막 들렸거든 브루시야 거기야 조심해라 Yi이이이이이익 와 오타 미친듯이 많다 400발? 나도 좀 줘요 내가 4배 드릴게 4배 3개 제가 빨간 핑 보고 있어요 네 파밍 전 얼추 끝나서 아우 루시야 응? 왜요? 아 예 똘뻔했잖니 하하 아까 내 옆에 막 들어왔던 사람은 누구지? 누가 누가 난 어그로 끌었고 응 뭐야 그 기척을 볼래? 음 음 3층쯤 넘어갑니다 앞에 자 3층쯤 조심해요 거기서부터 조심해요 안녕 음 음 깨끗한거 봐서는 여기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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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있어요? 어디 어디? 제 앞에 있는 파란 집 파란 빈 쪽 1층 집 네 2층 집에 붙지 않았고 지나갔어요 파란 빈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2층 집 옆에 있는 파란색 집에서 나간거에요 2층 짜리 2층이 파란색입니다 아 홀로가 왔나 조심해요 어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쪽에 2명 갔어요 여기 집에서 발소리 난거 같은데 여기 있다 여기 집에 있다 2층에 층도 갈거에요 집은 하러 피엘 형 발소리였네 옆집 나 지금 멈췄어 움직임이 어? 소리가 뭐야? 오빠 어디? 몰라? 내가 잡았어 2층 집 야 살려 루키야 루키 랜다 루시야 왜 내 아이디를 모르고 있니? 루키야 빨리 와 아하 쏘리 엣살대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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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겼어요 밥해 그 와중에 대답한 나라 응 아 군대 밖에 없는데 아 나 구상 많은데 진통제 진통제랑 에너지 드링커밖에 없는데 진통제 하나만 줘 진통제 하나만 줘 진통제 하나만 어디다가 누르셨어요? 문이라고 있다가 난간 어 여기 AKU 있어요 시체에 루키야 루키야 가서 먹어 올 때 조심해야 된다 얘 친구 건너편 2층에 있다 오지마 아 더 있을텐데 아 건너편 2층에 둘 제가 총 3명 받거든요 어허 건너편 2층에 둘 기절 2층 하나 기절 이츠랑 하나 스타를 누가 던진거에요?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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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를 줘요 루키 내가 일부러 쏘는거다 네 1층에 하나 있어 있을수도 있어 2층에 있어 2층에 있어 1층을 모르니까 기다려 1층 오른쪽 방에 있어 1층 오른쪽 방에 있어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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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아 나 오탄 별로 없는데 이제 저 빼고 왔어요 계단 올라가세요 어 아 2층 딸편아 에이 옥상 거기 컷 거기 컷 다 컷 루키야 옥상 어디 옥상 오른쪽 저기 옥상 가운데 찾으 옥상 조심 여기서 확인 4배율 2배율 다행 오 옥상에 하나 있어요 뭐야 뭐야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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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다 탔다 루시야 보입니까? 루시는 위에서 저거 해 건너편에서 저기 옥상 봐줘 옥상 있어? 우리 집 위에? 네 옥상 있어 지붕이 어서와 오래놔 아 이새끼 어디서 쏘는거지? 옥상에서 쏘놔 나 근데 안보이는 자리 있었는데 맞았어 1층에 있는게 알겠어 이거 핵이네 뭐야 저기서 보여? 저 자리가? 난간에서? 보일때가 있어요 아 뭐야 뭐야 이거 핵이래니까 신고 신고하면 돼 룩크로그램 사용 신고 핵이래니까